네,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좋은 자세이시고요. 지금 전단지를 주고 이런 자세가 되게 좋은데요. 올해는 하지 마세요. 그거는. 그냥 경험상으로 하시는데 거기서 언제까지만 할 거야라고 딱 정해놓고 하세요. 거기서 계약 절대 안 나옵니다. 대신에 그거 하는 목적은 그거에 나중에 성공했을 때 내가 그것도 했는데 이것도 못해? 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것까지 했는데 저도 방문 판매도 해보고 뭐 보따리 장수도 해보고 그랬는데요. 그게 굉장히 힘이 많이 돼요. 내가 그것까지 했는데. 이건 지금 편한 거잖아.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쇼호스트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한테 제가 뭘 시켰냐면 요즘은 이제 안 시켜요. 예전에 항상 저도 10초 올 때 너무 답답한 거에요. 애들이 세일즈의 세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쇼호스트 되겠다고 와요. 여기는 세일즈맨 길로 되는 곳이지. 그 다음에가 방송인 거에요. 그러니까 방송인의 탈을 쓴 세일즈맨이에요. 쇼호스트는.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그냥 방송하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에요. 그걸 바꿔줘야 되잖아요. 나쁜 게 아니라 모르니까. 그러면 이제 그 쉽을 알려주려고 지갑을 다 뺏어요. 상자에도 담고. 그때만 해도 이제 전철표가 있었던 시절이라. 전철표 하나씩 줍니다. 다 뺏고. 대신 휴대폰은. 그때 휴대폰이 있었나. 아주 옛날이다.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집어넣고. 숭실대역 2번 추억에 나온 호프집이 바로 있는데. 2시간에 거기서 모인다. 명함 50장씩 가져와라. 2인 1조. 2인 1조에요. 한 조가 50장을 명함을 얻어봐야 돼요. 지하철에서.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. 그럼 뭐 해야 돼요? 이거 잡아야 돼요.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쇼호스트 지방생으로서 학원에서 대인공포 해소와 이런 거 위해서 명함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알아서 하게 하는 거예요. 명함을 쉽게 줘요? 안 준다고.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별 머리를 잘 써요. 2인 1조라고 그러잖아요. 한 사람이 바람을 잡아야 돼요. 어휴 학생 여기 명함 하나 가져가. 바람잡이를 하거나 뭔가 교대로 하거나 이렇게 작전을 짜게 하는데. 희한한 건 2시간 시간을 들면 1시간 30분 동안 망설입니다. 나머지 30분에 50장을 다 얻어와요. 결국은 해옵니다. 애들이. 물론 안 하는 애들이 있지만. 난리가 나요. 호프집이 들어오면. 내가 해냈다 이거지. 어디 태어나서 거기 가서 그런 짓을 해요. 이 귀한 아들, 딸들이. 그 쉼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. 그걸 하는 거예요.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. 떨어진 쉼을 살리면서 하고 계세요. 대신에 고객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하세요.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먼저인 것 같아요. 그걸 관리를 지금부터 하는데. 바로 부동산 얘기할 게 아니고요. 지금 공부하는 부분들을 계속 정보를 주세요. 고객들한테. 어차피 공부하는 거. 알자 공부 진짜 재밌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문자가 됐든 주변의 지인이 됐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. 어차피 혼자만 알지 말고 SNS에 올리시든 블록에 올리시든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. 저 사람은 전문가고 내가 공부 많이 했고 이런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를 알리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혼자만 다 공부하고 짠 이제 득도했다. 이러고 나타나서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. 개념사는 있더라도 계속 SNS를 해야 돼요. 도사님이. 나의 존재감을 알려야 돼. 잠수사지 마시고 계속 내가 이 바닥에 있고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셔야 돼요. 그래서 카톡이라든지 밴드에 제 명함으로 싹 바꿨어요. 그렇게 하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당장 계약이 있는 거 아니니까 계속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반드시 분양 정보가 아닌 핵심 부동산 정보. 왜 집을 6월에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.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겁니다. 오피스텔에 분양을 하려면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.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. 궁금해 교실. 스색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. 스색권을 점검하세요. 이거 뭐예요? 무슨 얘기예요? 스색권이. 이런 거 던져주는 거예요. 스색권 아시죠? 스색권 모르세요? 모르시는구나. 역세권은 아시죠? 스색권은 뭘까? 스타벅스가 있는 곳. 그걸 스색권이라고요. 오피스텔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. 스타벅스가 들어있는 근방의 오피스텔은 분양이 잘 됩니다. 왜죠? 스타벅스 때문에 아니요. 스타벅스가 들어갔다는 건 상권이 좋다는..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